마이콜을 잡는다 이쪽으로 장난하냐? 다구자비 다구자비 포잇! 오! 오오오오! 아! 깜짝이야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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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다. 고마다, 여보. 좋겠어요, 넣어서. 한 양고추 좀 더 넣어봐. 좋아, 좋아. 위치 좋아. 고마다. 어떻게 넣어도 돼? 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포천의 달사랑 캠핑장 왔습니다. 정말 저희가 지금까지 와본 캠핑장 중에서 가장 이쁜 캠핑장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뒤쪽에 지금 연못도 있고 하는데 너무 이뻐요. 이제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지금 반팔하고 반바지 입고 왔는데 앞으로는 돔 텐트와 타프 조합으로 많이 다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오늘은 뭔가 돔 텐트 조합이라서 좀 빨리 빨리 갔지 않아? 실패야, 너무 깍치지? 확실히 여름에는 터널명 텐트보단 온 텐트가 편해요. 더운데 빨리 빨리 쓰고 놀아야죠. 시작해 볼게요. 되고, 루시플리아 루시플리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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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토스트 해봅시다 자 오늘의 요리사는 누굽니까 오케이 밍밍이 자 오늘 어떻게 진행해야 되죠 오늘 길거리 토스트 사람 만들거에요 맛있겠다 우와 지민아 계란 까고 신기하지 또 까고 지민이 저런 거 계란 가는 거 봤어? 응 소금 소금 이건 소금 소금하고 설탕 자 필요한 거 다 얘기하세요 한 꼬집 정도 넣어라 하거든 한 꼬집 그리고 쉐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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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이도 계란 같이 저울까? 지민이 니가 오늘은 보조 셰프야 갈까요 지민아 양배추 당근 구우면 진짜 맛있다 지민이 잘 먹을거지? 잘 먹을 수 있지? 그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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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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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완전 단짠단짠 하겠는데 계란 따윈 없어 이제 이거는 됐고 거기 토스트집 가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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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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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림 알지 그 그림 알지 마가린으로 넣으면 마가린을 좀 많이 많이 흥건하게 흥건하게 오 그러면 좀 고소한 맛이 올라와 중간에 녹는거 보여 이쪽으로 장난아니야 이런식으로 굽혀야 된다고 내 말은 오 오케이 확실히 다르네 아 다 꼽자 그래 야호 햄 다 꼬자 정말 지민아 이거 지금 아뜨아뜨거든 식으면 진짜 맛있겠다 자 계란 투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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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잇 오 오 뭐야 대박 오 오 브레이트 이야 진짜 너 시장 스타일 나오네 응 와 제대로 됐네 그냥 이렇게만 구워 먹어도 맛있겠다 이 정도면 진짜 얼마 받아야 돼? 얼마 받을까? 6,500원 여기다가 이제 단짠단짠 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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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시장 맛집이네 그리고 이제 해가 녹고 나는 햄 더 많이 햄 더 많이 네 오 치즈가 그 사이에 녹았습니다 치즈 오 어떡하지 이렇게 했어 요런 게 방법이지 마지막으로 뚜껑을 닫으면 됩니다 오 퀄리트 쫀다 짜잔 야호 어때 오 짜잔 야 이거 진짜 제대로 되는 거야 전통시장 네 맛있겠지 응 최고? 빨리 먹고 싶어? 엄마 최고 해줘 엄마 최고 그러면 이제 먹기 시작 바삭바삭한거 보이죠? 나 어렸을 때는 이삭토스트 지금도 있잖아 그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 맛이 나네 그 맛이 나네 집 하나 차려 그래 주민아 응 주민이네 토스트를 차려도 돼? 안돼 허락 안해줘노 으아 악 ask 달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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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희가 사온게 바로 그릴이라는건데 한번 써볼게요 8호대 대신 그냥 세이블 위해서도 쓸 수 있다는데 오우 신기하네 요새는 정말 엄청 잘나왔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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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한쪽에는 돼야 근사한데? 근사하지 않아? 비주얼은 짧다 훌륭하다 지금 훌륭하다 여보 좋지 새우는 익은 것 같고 월급을 위해서 깠습니다 맛있어 괜찮나? 다행이다 이거 없지? 맛있지 않아? 맛있다 여보 파이블 만들자 응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했다 일본에서 날라온 산토리 한국에서 여기서 구하기 엄청 어려운 친구야 잘 먹을게 나는 조금만 맛많이 맛많이 뽕당 뽕당 맛있다 오 비주얼 장난 아니다 짠 짠 조개도 한잔 조개도 한잔 먹어보고 지대로 익었다 지대로 지대로 익었다 지대로 지대로 익었다 지대로 음 라면 끓일까 조개살 조개살 넣어서 먹는거 대박이다 응 지금 지민이는 모르는 사람 텐트 옆에 놀러가서 돌고 있습니다 청양고추 좀 떨어먹어 그렇지 오 좋아좋아 위치좋아 조개살 보입니까 조개살 라면은 그래 많이 먹어 봤지만 조개 넣어서 먹는 라면처럼 라면이 와 장난 아니다 라면 미쳤네 라면 미쳤네 짠 요거 조개 진짜 맛있어 가리비하고 가리비 라면은 진짜 맛있네 먹어봤어 방금 같이 먹어봐 가리비? 어 진짜 맛있어 해산물 맛이 확 올라오네 음 음 음 음 오늘 그래도 산에서 처음으로 구독자 들었는데 인사를 받았네 응 신기하다 판명롱해서 응 구독자인지는 알 수 없어 응 그냥 봤다고 했어 암튼 더 열심히 하자 캠핑장 다니면서 이런 면은 처음인데 너무 이쁩니다 여기 진짜 포천 달사랑 캠핑장은 강력 추천합니다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 아이들이 정말 뛰어넣을 수 있는 넓은 사이트와 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캠퍼라면 추천드립니다 한번 와보세요 재민이 오늘 형아들하고 놀아서 재밌었어? 응 불멍하고 있다 할까나 불멍하고 있잖아 우리 불멍하고 있잖아 주민아 손 좀 잡아줘 진이 손 따뜻하네 응 따뜻하네 우리 아들 손 왜 이렇게 따뜻해 주민이 이거 잘 어울리네 약간 캠핑몰 같다 응 주민아 우리 이제 물 다 꺼져가는데 자러 갈까? 안에 엄청 따뜻하대 엄마랑 자러 들어가자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이리 오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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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제작지 상자 상자 심지어 과연 아이스를 먹을거에요. 조금만 살짝만 지민이가 좋아하는 딸기잼 빵 짠 겹쳐주고 남은거 바라먹고 이렇게 한개 왔어? 딸기잼에 바른 빵 먹을래? 나 이거 한번 먹고싶어 그래 지민 그거 먹어 괜찮아 지파 먹었나? 아니야 아니야 다시 붙여서 먹어 잘 먹겠습니다 초코초콜렛 초코초콜렛 초콜렛 초콜렛 뭐? 초콜렛 밥을 잘 끓였네 소스 참기름 고마워요 Koch gracias 고춧가루 소금 ела 물 양파 몸 고춧가루 물 물 물 물 물 물 양파 확실히 돈커프가 탔어 이번 봉인 얼음 봐볼까? 오케이 아빠랑 우유도 같이 잡자 아빠랑 할게 이제 아 저희는 이제 캠핑 마치고 이제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까 갑자기 브레이크가 이상이 있어서 확인해보니까 배터리가 방전됐더라구요 그래서 변인차도 부르고 좀 버라이어티하게 캠핑을 마무리 하게 되었네요 집에 못갈법? 여름에는 확실히 곰타프 구성으로 오늘 처음 나와봤는데 지금까지 정말로 왜... 터널형 탱크를 들고 그 땡쪽 해 그래서 정말 후회도 되고 앞으로는 곰타프 조합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노본캠핑 마무리 하자 자 그러면 항상 즐겁고 안전한 캠핑 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